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핵심 광물 자원이 많은 이 나라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섭력 모델을 만드는 K-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자막은 며칠 전했습니다. 참고로 제작한 향기 골목맨 고급망 돌고 정상회의를 위치한 controle 대부분 ola